아 두몽님 아니에요? 병원에 볼일이 있어서 오셨어요? 아니요 나 만나러 왔어요? 예 근데 왜 그냥 가세요? 주무시는 거 같아서 뭐예요? 저, 이거 히주 씨 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이번엔 오토바이 면허증이에요? 아, 아닙니다, 저, 잠깐만요 아 아 아 아 아 네 이제 아 아 괜찮아요? 깃발이 부러져 버렸네요 히주 씨하고 저 도대체 어울릴 것 같지가 않네요 글쎄요 오늘도 그냥 가시면 저희들이 섭섭합니다 아 아 아니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줄 알고 오늘도 만약에 안 만나주면 망치 같은 거로 무릎을 부셔 뜯어서 쫄룩바리가 된 다음에 그 병원에 다시 입원하려고 그랬었었었.. 그랬었었었.. 그랬었었다고요 내 유일한 식구들이에요 형, 형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조카들 이거는 공부벌레 안녕하세요 이건 아주 꼴통 아니요? 아니요 그리고 얘는 삼촌이 끝까지 책임져야 할 지 집에 부취해 네 사장님 식사 준비하겠습니다 여보 형 아유, 집에선 말 좀 놔 형수님 중이신데 아닙니다 버릇됩니다 아유, 이이가요 어림도 없어요 이이는 두 번 결혼했어요 사장님하고 한 번 그리고 저하고 한 번요 가자 잠깐만 기다려요 쫓기고 있었습니다 대우파라는 아주 무서운 조직인데 잡히면 죽죠 잡히면 죽죠 숨겨준 사람도 다치고 친구 하나가 저를 하룻밤 재우셨다가 아주 병신이 됐습니다 부산으로 내뱉죠 거기서 우리 사장님을 만났고요 사장님께서 조금만 조직을 이끌 때였죠 거기서 처음 만난 거였어요? 아, 얘기해봐요 어렸을 때 소년원에서 같은 방을 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사장님께서 저 때문에 아주 많이 시달리셨죠 목숨 걸고 절 지켜주셨어요 몇 번씩이나 자, 브레이크에서 발을 천천히 뛰면서 그렇죠? 그렇죠, 액셀에다를 밟아요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아, 괜찮아요, 괜찮아 자, 다시 앞에 보고 앞에 보고 자, 다시 천천히 밟아요 내가 운전하는 차가 이렇게 가니까 정말 신기하네요 재밌어요 근데 여기 왜 이렇게 차가 안 다녀요? 아, 여기 차가 좀 없죠? 에이, 일방통행이라고 그래요 자, 저기 앞에서 왼쪽으로 좀 돌아볼까요? 그렇죠 이런데 자주 오나요? 이따 좀 죽어요 참주 씨 어떻게 하면 싸움을 잘하실 거 있어요? 뭐라고요? 가서 음악 꺼 뭐 분위기 좋은 거 없어? 분위기요? 뭐라고 그러셨죠? 그니까 어떻게 하면 싸움을 잘할 수가 있냐고요 별걸 다 안 묻네요 말해봐요 즐겨야죠 때리는 걸요? 아니요 더 터지는 걸요 그래요? 언니, 어때? 좋다, 싫다 니한테 주문거리더나 아니 한 번 그 변한 키스 다 주문해봤나 어 아직도 응 와, 나중에 재산 될까 봐 언니 어때? 그 자식 쟤 부비네 걔 안 타 진짜? 응 한 번 자 먹어라 언니 다시 나 해 주 항상 저렇게 따라다녀요? 아 다음부터 혼자 나오세요 가죽 보호대 두 개씩 있고 그럴까요? 꼭이요 가죽 보호대 두 개씩 있고 다행히 놀 놀 놀 놀 놀